공병호 TV의 공병호 민경욱의 보전신청입니다 4월 28일 날 인천지방법원은 제21대 총선투표함 등 정거보전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그 밖의 기독자유통일당도 6건의 정거보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보전요청한 자료에는 연수고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수서상 투표신고인 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그리고 중앙선거위원회 메인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인 데이터 등 2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개표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 거부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를 집계하여 유권자들을 기록해둔 정부입니다 유권자 수를 파악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한 그런 장부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5장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 기타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는 즉시 건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 시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분을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민경국 위원이 요구했지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관할 선거구의 반응입니다 현재 연수구 관할 지역 선관위는 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민경국 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선거인 명부와 투표수를 대조하는 것은 개표 조작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개표 조작 사건을 밝혀줄 핵심적 단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민경국 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민경국 한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가짜 서명으로 투표 인수도 맞춰놓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일을 다 맞추지 못했거나 들통이 날 것 같아서 숨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뒤져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만일 없다면 외부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음 질문은 개표 조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표 훔치기 이른바 표 갈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시피 사이버 세계에서 디지털 데이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4장마다 1장을 상대방의 표를 훔쳐오는 방식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디지털 조작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표 과정에서 참여했던 일이나 또 선관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물리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바로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거대한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표 훔치기, 표 갈기 방법, 그런 유력한 가설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유력한 그런 조작 방법은 바로 표 은기 방법입니다 이것도 가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표 훔치기 방법이나 표 은기 방법은 모두 다 일종의 유력한 가설입니다 미래의 통합당 표에서 표를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블당,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표 은기만큼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추가하는 그런 조작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제보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사전 투표함이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관리가 허술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봉인이 있지만 그 봉인에 개의치 않고 특정 정당의 표를 어떤 무더기로 넣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나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참관인들의 공통된 그런 정언입니다 그러나 표 은기 방법을 사용했다면 실제 투표자 명부를 통해 확인된 실제 투표자 수와 개표된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 은기 방법이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선거인 명부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은 표 훔치기 방법이 주력이고 표 은기 방법은 보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 명부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표 은기 방법을 사용했다면 바로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자 수와 개표된 투표자 수는 반드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만일 제출할 수 없다면 이것은 개표 과정의 또 다른 차원의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1차 조작의 표 훔치기라고 볼 수 있고 2차 조작은 표 은기기 때문에 표 은기의 증거라는 것은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투표자 수가 실제 형사한 표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차이가 숫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제 3차 조작인 선거인 명부까지 손을 대었을 가능성은 저는 일각에서 거론합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실제 투표자 수와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자 수를 비교하는 점검하는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경욱 위원이 속하고 있는 인천연수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한 시간 내에 통합 선거인 명부를 민경욱 의원 측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자료 핵심적인 자료를 폐기했거나 그것을 내놓을 수 없으면 그것은 이미 부정선거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